여러분, 제 앞머리가 생겼습니다. 너무 예쁜데? 그리고 또 하나, 저희의 이 커버티. 예스. 저희는 지금 티셔츠 입고 춤을 추고 있는데 약간 잠옷으로 쓰고 싶은 정도로 편해요. 근데 나 진짜 솔직히 이거 너무 참 나요. 다 잘 어울려요. 핀티 청바지. 네, 딱 뭔지 아세요? 새내기로. 이 티셔츠를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코디를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. 첫 번째, 혜린 씨의 새내기. 새내기. 핀티의 청바지. 그리고 황버스까지 딱 있는 꾸안꾸. 새내기. 안녕하세요. 2, 3학번. 네. 그다음에 이제 편한 바지를 매치한 저희 약간 스포티하면서 사단을 열 수 있는. 좋아요. 예. 아, 이렇게 귀엽다 보니까. 네, 너무 파는 것 같아요. 약간 제가 씹어야 된 것 같은데? 올블랙으로. 약간 랜트코. 너무 언니 같아요. 저는 이렇게 귀에 묶어서 이렇게 입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입을 수 있고 이거 나 유폼해서 내가 크로티를 만들었어야겠다. 저는... 금속이다. 아니, 그... 낚였습니다. 하하하하 네, 이제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해서 그걸 한번 들으러 가보겠습니다. 레츠기릿! 고! 고커싱! 이거, 그거면 안 돼요? 짜잔! 하나 둘 셋! 뿅! 뿅! 이야! 저희가 이렇게 크림 오피스에 왔습니다. 제가 핸드폰 케이스 바꿨어요. 핑크색. 그래서 7월 31일 월요일, 여한시 34분입니다. 벌써 7월 말. 내일이면 8월이에요. 아, 우리 딱 17일 남았어요. 그래서 그 말해주신다는? 듣게만은? 그게 뭘까요? 한번 추측. 그래비티? 그래비티? 제 약간 S2로서 그래비티. 역시 짠밥이 다르네. 역시 언니는 다르네요. S2는 다르다. 선배님 다르네. 선배님. 선배! 최고의 선배님! 수고하십시오. 아, 참고하십시오. 아니, 뭐. 토어 관련된. 아, 그럴 수도 있겠다. 근데 이미 다 처리했는데. 뭐지? 빨리 보고 싶어요. 가주세요. 가주세요. 이벤트 그래비티. 에이. 에이. 뭐요? 저희 이벤트예요? 에이. 에? 러블루션 쇼케이스에서 보고 싶은 무대? 탑2를 정하는 투표입니다. 헐, 뭐야? 뭐지? 10개나 있어. 뭐야? 이 중 가장 득표율이 높은 2개의 쇼케이스 무대가 선정됩니다. 에이. 오버를 공개합니다. 근데 이거 우리만 봐도 되는 거야? 우리 막 이렇게? 디멘션. 디멘션. 나야. 나의 디멘션. 롤렉션. 롤렉션. 어? 아까 롤렉션 했는데. 응. 엠머스피. 저 이거 너무 하고 싶었어요. 컬러풀. 니엔이가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셔츠를 찍어서. 아, 맞아요. 네. 에이. 나 이거 좋아. 아, 니엘. 니엘. 터치. 터치. 아니, 플러스예요. 다 해봤던 진실이.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소연. 소연. 난 순간 내 이름을 무대에 고개했어. 소..연? 테린. 와우. 와우. 근데 여기가 무대 진짜 잘할 것 같다. 난 나머지 커머. 여기 넣어야돼. 넣어야 돼. 그러니까 5개는 멤버였고. 고기였고. 5개 통합. 그리고 다음 주 5개는 고. 투표 기간은 8월 1일 8시부터 8월 4일 8시까지. 나 진짜 그때까지. 내일부터? 와 그러네. 어 근데 나 꼬모 없네. 나 꼬모. 우리 사자. 다 썼어. 투표는 여러 번 참여 가능하나. 한 번에 투표해서는 하나만 가능. 아. 한 번에 하나씩. 맞아요. 그러니까 한 번 투표할 때마다 10개 중에 하나를 뽑을 수 있는데. 그 대신에 그날도 뽑고 다음에 또 뽑을 수 있고. 그런 식으로. 신기하네. 어. 와. 너무 귀찮아. 진짜. 와. 우와. 잠깐만.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. 근데 약간 진짜 놀라긴 했어요. 맞아요. 왜냐면 저희도 몰라요? 어. 저희도 몰랐거든요.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 다 무대 하는 거 아니에요? 무대는 다 하는데. 이제. 그게 랜덤이. 추가적인 무대를 어떤 걸 보고 싶으시냐에 따라서. 새로운. 조합과. 색다른 무대를. 안무를 해보시는 거예요. 와. 와. 다 좋은데. 다 하고 싶은데. 여러분 웨이브들을 챙겨주시고. 웨이브들을 챙겨주시고. 웨이브들을 챙겨주시고. 뭘 보고 싶어하는지. 댓글로도 남겨주시고. 댓글. 댓글이. 구독구독. 많이 참여해주세요. 많이 참여해주시고. 많이 참여해주세요. 결과. 기대해보겠습니다. 네. 저 계속 코스모만 보고 있을 거예요. 여러분. 아시겠죠? 우리 웨이브들. 웨이브의. 긍정적인 파동을 기다리겠습니다. 네. 네. 안녕. 안녕. 안녕.